혹시 여러분들 지금 난 안 기쁘다 이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에요 이거 눈 지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 놓은 거예요 눈 하나 갈아끼는데 1억이야 1억 두 개 갈아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지금 2억 깔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끼는데 5천 간 갈아끼는데 7천 신장 갈아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합치면 3억 5천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중국의 사용수들 장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참 나 깜짝 놀랐어요 이 간 하나 매매하는데 1억 5천이래 신장 7천만 원 다 따불이야 보니까 이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자료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한 6억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 갈아끼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이거 합치면은 아니 이렇게 양다리 양팔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 지금 기쁘지 않는 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악마의 유혹에만 안 빠지면 세상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악마는 주로 우리 예수님한테 광야에서 했던 유혹처럼 돈에 대한 유혹 빵에 대한 유혹 절을 하면 권세와 영광을 준다는 이 권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는 신앙의 유혹을 우린 늘 받고 살아요 일생을 살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 그 유혹에 안 빠질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늘 빠져요 근데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 사는 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뻐요? 근데 항상 기뻐요? 그게 문제예요 성소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항상 기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80평생을 산다고 보면 일을 하는데 26년을 쓴대요 일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한 23년을 쓴대요 그리고 밥 먹는데 6년을 쓴대요 그 다음에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대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대요 근데 너무 기뻐갖고 막 웃으면서 그 기쁨을 만끽하는 거는 22시간 3분밖에 안 된대요 80평생에 항상 기쁜 게 아니야 항상 기쁜 게 근데 성소에는 항상 기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22시간 3분밖에 안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월세 살고 전세 살 때 꿈이 뭐예요? 나는 17평 아파트라도 내 이사 안 다니고 내 집 하나 가졌으면 원도 한도 없겠다 그래갖고 정말로 열심히 돈을 모아갖고 17평짜리 아파트를 샀어 방 2개짜리인데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사 안 다녀도 되니까 그래갖고 쓸고 닦고 그냥 그 방 2개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아 갑자기 친구가 참이슬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이사 간 친구가 아 나 이 32평 아파트 샀다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고 그래갖고 그 집에 딱 갔는데 이런 우리 집 17평이 그 집 베란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때부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이때부터 목표가 바뀌어요 17평에서 뭘로 바뀌어요? 32평으로 바뀌어 그래갖고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 제일 만만한 게 뭐야? 교무금이야 7만원 내던 거 그냥 3만원으로 딱 줄이고 열심히 그냥 한 10년을 모았어 10년을 모았는데 모아갖고 경남 아파트 32평 샀어 32평 사갖고 그냥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이 32평에는 안방에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냥 너무 행복한데 아니 친구가 천당 옆 분당에 50평짜리 아파트 샀다고? 초대를 하네 거기 와 보니까 우리 집 32평이 어디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그 집 거실에 들어가게 생긴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항상 기쁘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은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는 채워도 사람 욕심은 못 채운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난 지금 너무 괴로워 내가 사는 게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드냐면 지금 현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욕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하늘나라인 사람 나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출세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최종 목표는 하늘나라다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고 성모님이 있고 하느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오늘 채칠야 성녀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간다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적인 게 날 좀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욕심만 부리다가 하느님 믿지도 않고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빈털털이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평창에서 우리 생태 마을에 한 100명 정도 시각장애자들이 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강의를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당신들 뭐가 그렇게 재밌느냐고 그러니까 신부님 우리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 행복하냐면 너무 보는 게 많아서 행복하고 불행한 거예요 BMW, 벤츠,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하고 남자식하고 비교하는 거야 내 자식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남자식은 서울대학의 변호사의 판사의 검사의 의사의 내 자식 꼬라진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모두 출세해야 돼 그냥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출세해 여러분들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요즘 텔레비전 보면서 그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보면 정말로 저러고 장관되고 싶을까? 그런 생각 들을 때 참 많아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모욕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해요 저는 오늘 우리 여기 신부님 왔는데 뭐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 여기 온다며요? 오늘 완전히 하루 만에 완전히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비전동 대단한 비전 있는 본당이라 역시 틀려요 그런데 나는 더 놀란 게 뭐냐면 파리나무 십자가 합창단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전 신부님이 여기 평택 대륙 꼬마 아이들 합창단 해놨다며요? 얘네들 음도 잘 못 맞춘대요 그런데 그 무대에 얘네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안 세울지도 몰라요 창피하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 자체로 오케이 라는 거예요 본당심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정신이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되지 꼭 출세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 행복하세요? 여기 장관들 있어요? 국회의원들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리 다 불행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오늘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하느냐 그거 하나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학벌, 서울대학, 카이스트 이번에 3월 달에 카이스트 아이들 4명 자살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또 스트레스가 많아요 서울대학도 다 1등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한 한과에 40명이면 거기서 또 꼴등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꼴등이 있어요 걔네들은 또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벌 내가 뭐 우리나라의 그 좋대는 대학 최고의 대학 졸업한 남편을 둔 부인들 얼굴 밝은 부인들 별로 못 봐요 하도 남편이 잘난 척을 해갖고 거기에 눌려갖고 그냥 찌그러져서 사는 여자들 많이 봐요 학벌 좋다고 내 자식 뭐 그냥 서울대 나왔다고 내 딸 결혼시키는 거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출세, 학벌, 돈 이 돈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우리가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요즘 뭐 입시철만 되면 교수들이 돈 받고 부정 입학시키고 감옥에 들어가고 박사까지 돼서 교수까지 돼서 그 돈 몇 푼 받아 먹고 감옥에 가요 요새는 부산 저축은행 줄줄이 다 들어가는 거 보세요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 더하기 1은 일하고 내가 벌은 만큼만 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줄 아세요? 자기가 번 걸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보면 9개 번 사람은요 10개 채우려고 1개 더 모으라고요 9개 손도 못 대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99개 가진 사람은 100개 채우려고 99개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아요 돈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듯이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쓴 것만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성당 봉헌하고 여기 땅 사는데 위대한 일 하신 분들 땅값 내고 이것만 내 돈이에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서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IMF 때 여기 내가 있을 때 터졌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들 20억 30억 날라간 교우들 많아요 여기 안에 근데 술이 취해갖고 나한테 와갖고 뭐라는 줄 알아요? 신부님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하루아침에 날릴 줄 알았으면 성당에 봉헌이라도 많이 할걸 내가 이 성당에서 내가 극경험을 했다니까 제일 열받는 거야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언제 해요? 있을 때 하세요 있을 때 여기 지금 땅 산 거 열심히 봉헌하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모를 너무 따져 외모를 이 네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래요 그래갖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 그냥 저는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 여자가 그 여자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그런데 얼굴 잘생긴 남자들 여러분들 같이 살아보는 여기 자매님들 어때요? 속 끌어요 안 끌어요? 끌어요 남자 얼굴은요 그저 둥글둥글하니 투실투실하니 그냥 후덕한 그런 얼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생겨봤자요 바람이나 피고 골치 아파요 또 여자 얼굴 이쁘면 그거 피곤해요 이 남자 저 남자 찝적찝적 거려서 얼굴은 그저 나같이 씹다 뱉은 수제비같이 생긴 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출세, 학벌, 돈, 외모만 매달리지 않고 나 생긴 대로만 사는 사람은요 너무 즐겁게 살아요 우리나라 직업 행복지수 1등인 사진작가예요 사진작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대요 자연 다니면서 마음껏 세상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부터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안 죽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50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50대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나 50 넘었다 여러분들 앞으로 60년 남아있어요 60년 동안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 이 일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 죽어야 돼 원하는 일을 하다 죽어야 돼 지금부터 그 일을 찾아나서야지 여러분들 행복해요 그 시각장애우들이 아시면 우리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러더니 그분들이 우리 생태마을 앞마당에 보면 강이 내려다 보여요 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내 형제가 시각장애자한테 눈에 열이 너무 많아서 눈을 차라리 빼버리는 장애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빼는 교우들도 있어요 근데 눈을 정말로 다 뺀 형제 넷이서 그 강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내려다 보는 건지 안 내려다 보는 건지 잘 몰라도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 야 베드로야 내가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경치가 좋은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고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새 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바람에 느티나무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그 다음에 5월 달에 꽃이 만발했는데 이 꽃 향기 미친다는 거 맑은 공기에 아니 눈이 없는 우리 보이지도 않는 우리 시각장애우들도 이렇게 경치 좋은 데 처음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두 눈을 다 뜨고 이 아름다운 별도 보고 하늘도 보고 단풍도 보고 이 평택 들판도 보는데 내가 안 기쁘다 이 사람들 어때요? 영적으로 단단히 병든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난 안 기쁘다 이분들 영적으로 병든 분들이에요 이거 눈 지금 뜨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 놓은 거예요? 눈 하나 갈아끼는데 1억이야 1억 두 개 갈아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나 쳐다보고 있는 분들 여기 지금 2억 깔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심장 하나 갈아끼는데 5천 간 갈아끼는데 7천 신장 갈아끼는데 3천이에요 그럼 이거 합치면 3억 5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국의 사용수들 장기 매매를 한다고 그러죠? 참 나 깜짝 놀랐어요 이 가난화 매매하는데 1억 5천이래 신장 7천만 원 다 따불이야 보니까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나온 자료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로 따진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한 6억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팔 하나 갈아낀는데 400 양팔 800 양다리 1600 합치면은 아니 이렇게 양다리 양팔 다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쁘지 않다 지금 기쁘지 않는 분은 욕심이 꽉 차서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돈 욕심, 자식 욕심, 명예 욕심 이 욕심을 아직 못 채웠다고 지금 기쁘지 않고 맨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지금 집에서 여기 성당까지 걸어오셨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여기 동방 여기 자회원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 뇌수정에 걸린 아이들 뇌가 얼마나 큰지 몸보다 머리가 더 커요 얘네들은 평생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점점 머리가 커지다가 스무살도 못 넘기고 죽어요 평생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서 두 다리를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다 무조건 삶의 충만함 살아있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셔야 돼 난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서 내가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데 난 지금 얼굴에 그냥 기쁨이 하나도 없어 이분은 뭔가 영적으로 병이 든 분이에요 치료가 필요해 영적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부정적인 사람은 기쁘지 않아요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분들은 안 기뻐요 보면은 장사 안 돼도 대통령 탓 고수도 안 돼도 대통령 탓 내가 이렇게 지질이 못 사는 것도 부모 탓 다 남 탓 하는 사람은요 기쁠 수가 없어요 남 욕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미들 있죠 개미들 개미들이 참 부지런한 곤충이잖아요 그래갖고 개미를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놀랍게도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20마리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갖고 이 20마리를 또 모아갖고 또 100마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다 물고 왔다 갔다 하더니 조금 지나더니 20마리만 먹을 걸 물고 왔다 갔다 하고 나머지 80마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공동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예요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당도 똑같아요 성당도 보면은 성당 와서 미사해서라고 나 오늘 저녁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 준비하고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고 나머지 80%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방 들고 근데 본당 신부가 그 20%에 초점을 맞추느냐 80%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본당 분위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80%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맨날 욕해 당신들 그래갖고 천당 가겠느냐 당신들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한테 상 받겠느냐 맨날 욕 먹어 그러면 20% 열심히 한 20%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뭐야 난 정말 집안일도 다 뒤로 하고 하느님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칭찬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럼 그 사람들 기운 빠져요 성당 분위기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 당신들 때문에 우리 성당 움직인다 당신들은 하느님이 보내준 천사다 정말로 고맙다 이러면 20%가 으쌰으쌰 해갖고 신나게 움직이면은 나머지 80%도 얼떨결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당 분위기예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느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남편들 100%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살아요? 한 20%만 마음에 들어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술은 안 먹지 않느냐 때리지는 않지 않느냐 월급은 제때 제때 갖다 주지 않느냐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80%만 맨날 말하면요 그 부분은 못 살아요 긍정적인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비전동에 5년 있다가 경기도 광주 능평성당이라는 데 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비전동이 사실은 우리 수원교구에서도 최고의 본당이라고 자부를 해요 교우들도 정말로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런데 딱 갔더니 여기는 우리 박건순 신부님이 딱 저조소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당은 천막에다가 옆은 콘테이너다가 바닥은 맨 흙이야 그러게 그냥 바닥에 흙에서 막 원출이 붓꽃이 막 피는 거야 제때 꽃꽂이가 필요 없어 알아서 펴주니까 갔는데 분당 요한성당에서 500명을 주고 경기도 광주에서 100명을 주고 경기도 죽전성당에서 150명을 줬어요 750명이야 딱 갔는데 안 그래도 성당도 허접한데 아니 죽전에 사는 교우들이 우리 쪽으로 주교님이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능평성당으로 가라고 그런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교우들이 신부님 우리가 이제까지 죽전성당 짓느냐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또 신설성당으로 우리 부로 가라고 그러더니 말이 됩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안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자 제가 그 안 온다는 150명하고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안 싸웠어요 왜? 그분들 와봤자 더 골치 아파요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한테 600명이야 그런데 우리 능평성당은 버스를 타고 능평 교우들이 분당으로 나가면요 버스 한 번이면 가요 그런데 우리 성당을 올려면 두 번을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교우들이 다 분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미사 참여에 이제 딱 150명이 오는 거예요 150명이 주일날 내가 여기 떠날 때 주일날 여기 1700명이 왔거든요 내가 막 떠날 때 여기가 주일날 1700명 맨날 하다가 150명 오니까 이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숫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미사는 딱 11시 미사 한 대 한 대니까 미사 끝나면 맨날 돼지를 한 마리씩 잡는 거야 맨날 돼지를 먹는 거야 맨날 내가 내면 총회장이 내고 총회장이 내면 부회장이 내고 돌아가면서 그때는 돼지가 한 마리에 15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가정 방문 다니면 개 키우는 집에 있으면 뭐 이런 걸 키우냐고 먹자고 그냥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갖고 맨날 성당 마당에서 불을 지펴놓고 맨날 먹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당 마당이 분당으로 나가면 마당이 보여요 분당 미사 참여 나가는 교우들이 맨날 성당 마당에서 그냥 불이 지글지글 일어난단 말이야 저게 뭔가 하고 교우들이 자꾸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점점 교우들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죽전해서 안 오겠다는 교우들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들이 회의를 했는데 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오라고 그랬겠어요 대환영이라고 그래서 오라고 떠났던 교우들이 다 오는데 교우들이 천명이 됐어요 1년에 그런데 또 이제 아파트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왔고 2년 만에 2천명이 됐어요 그냥 너무 즐겁더라고요 또 거기는 교우들이 시골 교우들이랑 산에 갖고 개구리 잡아오고 하여튼 난 황대 운동하는 신부인데 너구리 잡아오고 별걸 다 잡아와 신부님 이거 개고기라고 거짓말하고 먹이고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 부활 대축일 끝나고 사순질 끝나고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끝나고 난 다음에 숫자가 조금이니까 엠마오를 가도 회장단하고 안 가고 본당 교우들 다 가자 우리 그땐 또 IMF 망해가지고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 가자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들한테 야 니네들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하냐 예수님 부활해갖고 지금 우리 엠마오 가는데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애들이 엠마오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외학습 신청해 그래갖고 엠마오 100명씩 데리고 평창에 놀러 가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점점 점점 즐거운 거 교우들이 3년째 됐는데 성당을 자꾸 짓재는 거예요 이제 교우가 2000명으로 늘어나니까 난 안 짓는다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원출이 붓고 피 부르는데 아니 짓재는 거예요 그럼 저보자 그래갖고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 입당을 했어요 7개월 만에 성당을 줬어요 7개월 만에 우리 교우들이 봉원식 하는 날 또 봉원식 하는 날도 내가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지금 하느님 집이 젖었는데 학교가 중요하냐 성당 봉원하는 게 중요하냐 성당 봉원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니네들 오후 2시에 봉원시니까 오전에 학교 갔다가 조퇴 다 하고 와라 애들이 조퇴 하고 100명이 왔어 100명이 수요일 날 봉원식을 했는데 교우들이 그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줘서 봉원을 했느냐고 나는 사목 목표가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기절이에요 교우들이 기절할 때까지 나는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어흔들 바닷가 같은 거 생각나요? 700명? 카성이 한 3박 4일 동안 기절하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전 신부님이랑 저 앞에 땅 사신 거 너무 대단한 거예요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기절한 상태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내는 거예요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깨보니까 기쁨은요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징후가 있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은 기쁨이 있는 데는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기쁘게 그럼 어떤 사람이 기쁘냐?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긍정적인 사람이 성모님은 긍정적이셨을까요? 착했을까요? 성모님은 100번 긍정적이에요 처녀한테 천사가 나타났어 마리아 너 아이를 가질 것이다 저는 처녀인데요 아마 착한 여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나는 너무 지금 요셉이랑 약혼한 상태라 나는 요셉한테 미안해서 애 갖고 난 절대 결혼 못한다 난 순수하고 깨끗하게 요셉한테 시집 가고 싶다 그리고 우리 어몸 아버지 쓰러진다 아니 그리고 왜 처녀한테 와서 그러느냐 애 한 둘 셋 논대 가서 얘기해 봐라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당신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인류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여자가 좋지 난 착한 여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착한 여자가 난 싫어요 사실은 착한 여자는 짜증나요 짜증나요 우리 생태마을에 50, 60이 다 돼갖고 암이 걸려갖고 오는 분들 많아요 특히 자매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님 나 평생 집안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내가 참고 견디고 살았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암이 걸려갖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로 억울하고 분하다고 그럼 나한테 막 울고 난 이런 여자들 짜증나요 누가 그렇게 살래요?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 집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 지금 남편이 맨날 바람 펴 남편이 맨날 빚졌어 시어머니 모시는 거 너무너무 지겨워 그래갖고 맨날 머리 하얀 거 딱 뛰고 맨날 누워있어 그래갖고 애가 그냥 학교 끝나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그냥 저 집 식구만 보면 신경질을 하는데 애까지 학교 다녀왔고 그래서 나부러 어쩌라고 이러는 엄마는요 애들이 집을 겉돌기 시작해요 겉돌기 시작해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집의 애들은요 집 밖을 나가 떠돌아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맨날 지겨워 죽겠다 입만 열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 있는 집의 자녀들은요 집에 안 들어가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엄마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죽었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다 내 팔자야 이러면요 애들은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돌아가고 나가서 떠돌아다녀서 3년을 떠돌아다니면요 진짜 골치 아픈 애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 엄마 나 학교 다녀왔어 우리 아들 딸 수고했어 공부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놨거든 만들어놨거든 딱 안아주면요 애는 간식 먹으면서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돼? 엄마가 행복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내가 행복한 게 결국은 누가 행복한 거야?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엄마한테 본인한테 잘해줘야 돼요 희생한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참는다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내들은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요 더욱이 성당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파마 한 번 하면 보통 제대로 좀 잘 뽑으려면 한 10만 원 정도 들고 여기 뭐 트리트먼트 영양 뭐 이거 하려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면 이 돈이면 차라리 뭐 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애 학원을 한 번 더 보낸다 이 돈이면 내가 살림살이를 하나 더 한다 그리고 자기는 파마를 어떻게 해? 3만 원짜리 철모 뒤집어 쓰는 거 딱 하고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그냥 딱 쓰고 있는 거 난 그런 여자가 싫대는 거예요 그런 여자가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보면 막 또 그게 또 부풀러갖고 사자 머리 풀어 쳐놓은 것처럼 막 이러고 눈 이상하게 뜨고 여보 다녀와 다녀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녀오라고 그래죠 허벅지 틀어진 치마도 좀 있고 가슴 파인 것도 있고 향수도 딱 뿌리고 머리도 딱 한쪽으로 딱 묶어오고 예쁘게 하고 여보 다녀와 그래야지 남편이 야 나 이쁜 마누라 이거 위에서 내 다녀와야 이런 생각이 들지 그냥 머리는 뭐 그냥 이래고 그냥 잠도 그냥 개슴치려갖고 다녀오라고 근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은 착해요 또 다녀오란다고 저녁에 여보 나 다녀왔어 근데 아직도 사자 머리를 하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 평창에 읍내에 룸사롱이 있어요 근데 룸사롱이 있는데 내가 오후 2시에 목욕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평창 목욕탕이 읍내도 있지만 이 동네에 떨어진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 목욕탕에서는 봉고를 운영을 해요 시골 사람들 42개리가 있거든요 시골 사람들이 목욕하려고 하면 전화하면 봉고 가서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아가씨들도 전화하면 우리 목욕탕이 봉고를 가지고 데리고 와요 내가 목욕 2시에 갈 때 그 아가씨들이 같이 봉고를 타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릴 때 보면 정말로 저런 여자들하고 무슨 술맛이 나갖고 술을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밤새 술 먹고 그래서 겨우 정신 차리고 나오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도 이제 목욕탕 들어오고 그 아가씨들도 목욕탕 들어가 그런데 목욕이 끝나고 그 아가씨들이 꾸미고 나오면요 들어갔던 아가씨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쁜지요 술이 확 땡긴다니까 그 아가씨들 보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본인한테 조금만 투자하면은 본인을 조금만 가꾸면은 참 예쁠 거예요 근데 자기 무슨 군인이야? 철못 딱 쓰고 옷도 1년 내내 그냥 지금도 내가 분명히 여기 방송 촬영한다고 그랬는데 다 까만 옷 입고 왔어 좀 이쁜 옷 좀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누가 보면은 좋겠어요 결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해주는 거냐면 자식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거야 내가 결혼 20년이 됐어 내가 자식 생일 차려주고 남편 생일 차려주고 시부모 생일 다 차려줬어 근데 정작 내 생일이라고 뻑적지게 차려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자매님도 그러시죠? 생일은 생일인데 아무도 안 날아주니까 미역국을 하나 딱 끓여놨어 근데 역시나 남편이 웬 미역국을 훌딱 먹고 나가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내 생일 한번 기억을 못해주고 저렇게 무심할 수가 있느냐고 혹시 저녁에 내 생일 기억해줄까? 저녁에 그날 따라 술이 떡이 돼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신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 나는 내가 결혼한 지 20년이 돼가지고 정말로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잊고 싶은 거 안 하고 내 자식들 저렇게 키우고 살림살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내 생일 한 번도 기억해주지 않는다고 난 정말로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우는 여자들 난 그런 여자들이 싫어요 자 내가 생일이야 내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오후에요 남편 직장 근처에 나가세요 나가고 전화하세요 여보 내가 결혼한 지 20년째 생일이고 내가 지금 50번째 내 생일이야 내가 오늘 생일이 너무 기뻐 즐거워 나 너무 행복해 사는 게 그래서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한턱 쏠 테니까 나와 내가 내면 되지 그걸 그냥 기억해줄래나 안 해줄래나 역시 올해도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울고 그냥 청승을 떨어요 난 그런 여자가 싫 테니까요 내가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멋있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돈으로 애 휴학 시키고 학교는 무슨 학교야 엄마 생일도 모르는 놈 대학 보내서 뭐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혼 25주년이 됐어 10주년도 까먹더니 20주년도 까먹더니 25주년은 기억해줄래나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다리는 거야 혹시 결혼 기념일 뭘 해줄까 근데 역시 그날도 그냥 넘어갔어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난 결혼 25주년 또 한 번도 기념일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럼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여자들이 난 싫어요 결혼 25주년인데 남편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보 내 결혼 25주년인데 이번에 제주도가 7대 경관으로 뽑혔대 내가 예약해놨거든 일주일 동안 다 다음 주 휴학 저기 휴가 내 같이 갔다 오자 내가 내면 되지 내가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상을 쓰고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집을 전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행복해야 돼 아내가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며느리가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시부모는요 더 미치는 거예요 뭐가 기쁘다고 시어머니를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 내가 남은 인생 이게 참 안 죽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 46세 때는요 조금 못 살아도 남편이 속 새겨도 시부모가 힘들게 해도 다 참고 살았어요 왜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몇 년만 참으면 죽을 거니까 다 참고 살았어요 요즘은 참고 살아도 50부터 110살까지 60년을 어떻게 참고 살아요 뭔가 긍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제님들은 누구 행복만 책임지면 행복하냐면 마누라, 아내, 집사람만 행복하게 해주면요 여러분들 일생은 남은 생은 전부 편안해요 남은 생은 그래서 집에서는 이제는 21세기는 누가 행복해야 되냐면 여자가 행복해야 돼 여자가 행복해야지 모두가 행복한 시대가 오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성모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 생각에 내 마음 기뻐 뛰논 아이다 성모님은 그렇게 불행하게 산 게 아니에요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어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계속 키우셨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물론 마지막 날 아들 돌아가신 건 너무너무 마음 아팠지만 금방 살아났잖아 3일 만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 통고의 어머니 고통의 바다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성모님은요 굉장히 행복한 분이에요 내 마음 기뻐 뛰논다 그랬잖아요 또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 태중에 있는 이 아기도 기뻐서 뛰노랐다 그래 세례자 요한도 성모님의 어머니가 오니까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찬양이에요 성소에는 슬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발을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해요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옆에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내 곁에 떠나지 말아라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간다 내가 가야만이 누가 오신다? 성령께서 오신다 너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유언 맨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려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지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면 너희들은 물어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하늘나라를 얻었다는 기쁨에 너희들 가슴이 터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힘들어도 이 세상이 좀 나는 실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마지막에 하느님 아버지 집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욕심이 꽉 차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신앙이니 못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저는 항상 기뻐하여라 이 말 굉장히 심오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한 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이거 아주 또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기도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하면 간구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이 미사지향을 내가 우리 생태마을에 피정 참 1년 내내 많이 와요 구역장님, 반장님들, 노인대학, 레지오, 별 개인, 프레스티움, 별 단체가 다 와요 정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세요 그런데 미사지향을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전부 뭐냐면은 대학 입시 합격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결혼시켜달라는 거 그 다음에 딸 애 생기게 해달라는 거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월세 나가게 해달라는 거 지금 분쟁이 걸려있는데 분쟁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이런 게 미사지향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미사지향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미사 넣으신 우리 교우가 한 분인데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를 위해서 미사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너무너무 간구기도가 많아 간구기도를 자꾸 하느님께 드리다 보면은 내가 신앙이라는 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고 있어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종이 아니라 누가 내 종이 돼 있어?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느님이 내 종이 돼 있는 경우가 그건 신앙이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서른 살까지 키워놨어 그랬더니 자녀가 와갖고 어머니 아버지 나 이렇게 서른 살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차를 좀 그랜저로 바꿔드릴까요?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텔레비전 LED로 바꿔드릴까요? 집을 천당 옆 분당으로 옮겨드릴까요? 이런 자식은 토요일날 온다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죠? 그런데 올 때마다 엄마 나 이번에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는데 엄마 학비 좀 대줘 거기 땅 있잖아 그거 팔아갖고 손자 학비 좀 대줘 엄마 나 차 좀 바꿔줘 엄마 나 집 좀 강남으로 가게 좀 돈 좀 줘 맨날 올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그러는 자식 엄마 나 토요일날 집에 갈게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하느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눈두개 콧구멍 두개 그냥 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묵주기도 구일기도 책 딱 펼치고 묵주 딱 붙잡으면요 하느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이번 때 뭘 달라고 저게 또 구일기도 시작하나 그렇게 많이 줬는데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여러분들 천원짜리하고 만원짜리가 길 가다가 만났대요 천원짜리가 만원짜리한테 물어봤대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만원짜리가 나 요즘 너무 바쁘다고 한국 시리즈 야구 구경도 가야 되고 연극도 보러 가야 되고 갈비도 먹으러 다녀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이 파리인 나무 십자가 공연도 보러 가야 되고 너무 바쁘다고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또 예의상 천원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는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천원짜리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똑같아 뭐가 그렇게 그날이 그날 같은데 그랬더니 천원짜리가 하는 말이 나는 하는 일이라고는 성당 다니고 성당 다니고 또 성당 다니고 성당만 다녀 그러더래요 아니 하느님한테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시키면 내가 이해를 해 딸랑 천원 주면서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많아요 미사 예물도 그래 내가 보면은 이렇게 만원짜리 미사 예물 넣고 막 열 명씩 쓰는 사람들 만원이에요 한 사람당 천원이야 한 천원 내가 내 얘기가 아니야 내 동창신부 얘기해요 내 동창신부님 얘기 송용호 뻘건이 신부님 얘기해요 아 나 좋은 거 배웠어요 그 신부님한테 아니 하느님한테 미사 예물을 내면서 천원을 내면서 만원을 내면서 열 명을 쓰면 어떻게 해 하느님이 천원 받고 너무 바빠요 천원 받고 헌금이나 많이 하면서 달라면 내가 이해를 해 달랑 천원 하면서 그냥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은 시험하게 돼요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하느님은요 감사기도 찬양 기도를 드릴 때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법과 같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며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낼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이는 형제 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되는 이치이다 남에게 관대하였으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플라토는 행복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말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빈곤은 부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욕망의 증가 때문이다 착한 사람들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한 곳은 놔두고 상처 부위만 노리는 파리떼처럼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무시한 채 단점만 찾으려고 혈안이 된다 플라토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여섯 가지를 말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 자신의 장점이 과시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난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라 셋째, 내 개인적인 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이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의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라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감을 지나치게 높여놓지 마라 계획만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장애를 만나 미리 상상한 모습과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과 생각의 괴리는 무척이나 넓고 깊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운 좋게도 무난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망의 표정을 얼굴에서 감추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이 순조롭다고 해서 결과를 예단하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놓는 것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못된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갖고 자기에게 어울리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인간은 자기 감옥 문을 열고 달아날 권리가 없는 죄수이다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마련 아닌가 인간은 신이 자신을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며 자기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에 의하지 않고 조상의 명성 때문에 존경받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다 인생이란 짧은 기간의 망명이다 인간의 영혼은 불사불멸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된다 지혜,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있는 지식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하라 혹독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재산이 훌륭한 위안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진정한 철인이 통치권을 쥐거나 또는 통치자가 신의 은혜로 진정한 철인이 되지 않는 한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그렇게 하면 자기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소년 자신이 찾게 된다 미에 대한 사랑이 신들의 왕국의 질서를 세웠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추악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시험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무지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다 가장 큰 불행은 얻기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너희의 비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바닷속에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버린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계속해서 진전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결코 낙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가 아무리 느리게 갈지라도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와 빈곤, 전자는 사치와 나태의 부모이고 후자는 인색과 악습의 부모이다 결국 그것은 둘 다 불만의 어버이다 자,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종류의 새장이 있다고 가정하라 어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다른 새들로부터 이탈하며 어떤 새들은 무리를 이루고 어떤 새들은 외로이 어디론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한다 이 새들이 곧 지식이며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이 세장은 텅 비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지식을 넣고 보관해 두었다면 그는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배우거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다 정직은 부정직보다 돈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평생을 두고 국법을 잘 지켰다는 명성을 얻는 사람이 오히려 훌륭하다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대개 올바른 답보다 올바른 질문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 악에 물들어 있는 한 결코 만족이란 없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사람은 불의의 재물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지 불의를 저지르기 싫어서가 아니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거기에 반해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버타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결혼해라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누가 교육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감하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말타는 기술을 늘리려면 사나운 말을 골라 타야 한다 사나운 말을 탈 수 있게 되면 다른 말을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내가 그녀를 견뎌낼 수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다루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을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발견하려고 바라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현재의 생활 또는 미래의 생활 그 어느 것에 있어서나 자기 자신 이외의 것에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릇된 사람이다 참된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바른 길 위해선 맹인일 뿐이다 가질 수 있는 보물 중 좋은 평판을 최고의 보물로 생각하라 명성은 불과 같아 일단 불을 붙이면 그 불꽃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꺼뜨리고 나면 다시 그 불꽃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좋은 평판을 쌓는 방법은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세상을 외면하고 있을 때 내 벽을 뚫고 오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라 인간은 자기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을 두드릴 권리가 없는 죄수다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가장 빠르게 덕이 높은 인간이 실제로 잘 되어간다고 느끼는 그 이상으로 큰 만족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며 경험하고 있는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한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주고 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하지 마라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가 그대가 주때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도록 꼬드기는 사람이다 아, 나의 아들이요 내가 만일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너의 벗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집이 비록 작더라도 진정한 친구로 채울 수만 있다면 만족하겠노라 우정은 느리게 시작하고 항상 유지해라 사탕발린 칭찬이 아닌 분별 있는 애정의 증표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와 적은 있어야 한다 친구는 충고를 적은 경고를 해준다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처만은 자는 칭찬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세상을 움직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지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건이 좋아져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 내가 보이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한가로운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난 가장 적은 욕심을 가졌으므로 신에 가장 가까운 존재다 이별의 시간이 왔다 우린 각자의 길을 간다 나는 죽고 너는 산다 어느 것이 더 좋은가는 신만이 안다 회의는 철학자가 감지하는 것이며 철학은 회의로부터 시작된다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토론이 끝나면 패자는 중상모략을 하기 마련이다 지혜는 호기심에서 나온다 만족은 천연의 재산이다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살기 위해 먹어야지 먹기 위해 살아선 안 된다 어려서 겸손해져라 젊어서 온화해져라 작년에 공정해져라 늙어서는 신중해져라 한 가지 일에 착수하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완벽을 기할 때까지 힘들여 완성토록 하라 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지혜다 이 세계는 정의에 의해 존재한다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다 삶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그만큼 진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비굴함을 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빨리 달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유일한 선은 알미오 유일한 악은 무지이다 인간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인생의 시초는 곤란이다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이란 거의 없다 내 마음은 관상가가 하는 말과 같이 실로 흉악함에 차 있다 단지 내가 이를 잘 이겨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다 질문을 이해하는 것은 정답의 반을 찾은 것이다 변화의 비밀은 새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마라 자네가 물에 빠져 숨 쉴 공기를 원했듯이 지식을 원한다면 자네도 얻을 수 있다네 인생은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건강에 주의하라 사려분별이 있는 인간은 운동과 식사 문제에 주의해서 무엇이 자기에게 좋고 무엇이 자기에게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의사 이상으로 잘 알아야 한다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애쓰면서 사는 것보다도 더 훌륭한 삶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다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보다도 더 큰 만족감은 없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공유합니다